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아입니다. 제가 지금 찾은 것은 한라산에서 내려와서 간음사, 한라산의 길을 받아서 이 간음사, 여기를 한번 여러분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귀가 많은 사찰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와, 여보세요? 아, 우리 지장보살림, 부처님, 미륵보살림 와, 소원송치 비난이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강진아에게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장가도 보내주고 건강주시고 대한민국 조개정 부처님 술이술마림 오마니판매옴 오마니판매옴 오마 모카 바이루차나마 모드라 마니파듬하지마라 프라바이카홈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서 여러분들 건강주시고 소원송치 기원합니다. 양쪽 다 있어요. 어휴,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놓으시는지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부처님 세계로 갈 것이다. 따라다 해라 오마니판매옴 오마니판매옴 난 미친 궁예다. 하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소원송치 기원은 아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연막되어있고 자, 이쪽으로 갈까요? 아, 여기 공사하는군요. 내부 공사. 귀가 많은 절이에요. 알라산 밑에 있어가지고 가늠사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불쌍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다른 절하고 틀려요. 이렇게 예. 귀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불쌍들이 많이 있네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돌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야, 회원구리랍니다. 스님. 아, 강진아가 5년만에 찾아왔습니다. 아, 이번 달도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하 하하 대미르기신 황제폐하 강진아 폐하 만세 하하 벚꽃도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강진아 가늠사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차지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